인복이 별건가? 그치, 마루야. 마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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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 맞지? 마루야! 아이고, 진짜 죄송합니다. 어? 어? 아니, 다리... 아, 근데 마루 그쪽 강아지예요? 어? 마루 어떻게 알아요? 아... 리셋하기 전에 마루 잃어버렸었죠. 아, 네. 근데 그거 어떻게... 내가 돌봐주고 있었어요. 주인 못 찾아가지고. 목줄도 없고 인식표도 없고 보호소에선 열흘 뒤에 안락사 시킨다고 그러고. 그래서 나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. 리셋하기 전까지. 아,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있었거든요. 잘못됐는 줄 알고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. 굶긴 적도 없고 산책도 꼬박꼬박 시키고 확대한 적도 없어요. 그치, 마루야? 고맙습니다. 근데 어떻게 알고 마루라고 불렀어요? 어, 그러게. 진짜 신기하네요.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웹툰 작가 이름 붙인 건데. 왜 웃어요? 히든킬러? 그거 알아요? 나 그거 완전 팬인데? 히든킬러 작가가 자기 강아지 이름을 필명으로 쓴 거 알아요? 네? 히든킬러 작가. 필명 마루. 제가 그 히든킬러 작가 마루라고요. 에? 녹음 파일 보낸 사람이 고재형이었다고요? 그럼 살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? 어떻게요? 이제부터 알아봐야죠. 우리끼린 좀 믿죠. 그렇게 말해놓고. 지금 나 범인이라고 의심한 거예요? 아이, 오죽하면 포렌식 의뢰까지 했겠어요. 조작된 게 아니라니까. 의심할 수... 구수민한테 고마워해야겠네. 덕분에 의심 풀려서. 아, 그게 아니라 제 가설 때문에 풀린 거죠. 진짜 범인은 연쇄살인범이다. 근데 형주 씨는 차장석 씨랑 소혜인 씨 사망 추정 시각에 나랑 같이 있었잖아요. 아니, 그걸 이제... 그러니까 형주 씨는 범인이 아니다. 사실은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어요. 이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. 아, 얼마 안 남아서 닮은... 아, 그렇게라도 믿어주니까 되게 고맙네요. 박 형사님한테 리셋 얘기를 했다고요? 뭐래요? 우리가 처음 리셋 얘기 들었을 때랑 비슷하죠. 근데... 그냥 믿어주겠대요. 믿으니까 해결되는 일도 많다고. 어... 그냥 믿어준다. 좋은 말이네요. 그럼요. 의심 당해본 사람 입장에선 그 말처럼 고마운 게 없죠. 나는요. 아직도 리셋한 거 후회 안 해요. 충분히 악몽 같고 힘들지만... 이걸 그대로 겪는다고 해도... 나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 살릴 수 있으면... 다시 리셋할 거예요. 다시 리셋할래도... 살아남아야 할 수 있죠. 당연히 살아남죠. 내가 범인 잡을 거니까. 오... 웬일로... 호응을 다 해주고... 맞아요? 정말 날 구하려다 죽어요? 죽을 운명은... 아무도 바꾸지 못해요. 아니요. 바꿀 수 있어요. 내가 보여줄게요. 날 구하려다 죽는 거면... 나랑 떨어져 있으면 산다는 거잖아요. 그렇게라도 살릴 거예요. 내가. 제보 좀 하려고요. 무진 씨에서 탈주방 박선호를 본 것 같아요. 저 형주 씨! 우리... 꼭 살아요. 일부... 당연하죠.